누가 우리 엄마 열받게 했어? 누가 뭐랬어? 어머니한테 전화해. 저녁에 집에 오라고. 할 말 있다고. 짱 누나가 요즘 맨날 야간하는 것 같던데? 몇 시가 됐든 오라 그래. 안 오면 호적 파버린다 그래. 엄마가 저녁에 오래. 아, 나 바쁘다고. 몇 시가 됐든 오래, 어? 안 오면 호적 파버린대. 언니도 와? 아, 몰라. 요즘 말로 졸혼. 나 그거 하려고. 아, 졸혼. 엄마 결정이 우습냐? 아... 너 듣기 싫어! 한숨 좀 쉬지 마. 나는... 난 어디로 가? 너도 너 알아서 해! 막내! 너, 너 뭘 더 좋아해? 귤? 귤이요, 귤? 막내. 네가 누나 빨래 챙겨와. 내가? 누나 빨래가 뭔 줄 알고 내가 가져와. 빨리 갔다 와. 시간 좀 걸린다며. 어떻게 용돈 좀 챙겨주시나? 빨리 가. 응? 21번 손님,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. 커피나 가져와. 커피 부탁. 플리즈, 가. 큰언니는 사는 게 얼마나 편할까? 왜 해? 남의 단점, 오정안점 보일 때마다 나 완전 구찌적질하잖아. 스트레스는 없겠어. 짱누나가 남은 아니지. 진짜 나도 이제 잔소리 들을 나이 아니고 언니? 안 해, 짱누나. 가, 그냥 좀 가라고. 야, 너 왜 그래? 뭘 왜 그래? 둘이 또 싸우잖아. 또 누구 둘은 뭐 우리 맨날 싸우는 줄 알겠다? 내가 남의 여동생 연애에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여동생 연애에 뭐라고도 못 해? 안 그러냐, 비굴 연애 동생아? 그렇지, 갱년기 초기 언니. 그리고 너, 아까 밥상에서 뭐? 이 집에 대를 이을 아들? 맞아. 우리가 언제부터 아들따 구분했어? 우리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? 아, 진짜 닮았는데. 나 우리 큰누나 진짜 사랑합니다. 야, 막내. 막내. 너 뭐 고민 있어? 그래, 네 멋대로 살아. 모두 네 거야. 애쓰지도 마라. 저도 괜찮아. 에브리바디 세이 나나 들어. 소리 질러 거니러. 야. 그리고 너,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싹싹하게 살 필요 없어.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. 와, 진짜 쪽팔려. 아우, 씨.